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3일까지 천안 도시농부학교 7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텃밭 농사에 관심이 있고, 체계적인 생태농업을 배우고 싶은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3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32회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함께 1인당 3평의 텃밭에서 텃밭 만들기부터 재배, 농산물 수확까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